뭔가 이상하거든요 3911 여기에 또 여기 두 분이 안 열린다 재밌어 아주 게임이 야 이 그 뭐냐 거긴 또 cctv가 없네 탈이 치는 cctv가 없어 야 3911이었나 번호가 까먹었네 맞네 오케이 쟤 놓쳤다 나 놓쳤다 아싸 이제 왠지 이게 될 것 같거든 안되네 이게 안되면 안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번호 3912 맞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거 아냐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 방이 뭔가 켜지는거 아니겠어 아 저기 온도가 보이네 29도야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내려가면 뭔가 여기서 변할 것 같아 중간에 보면 아우 뭐 셋이 뭐라 얘기를 하거든 저 온도를 내리고 지금 25도로 내려간 것 같다 아직 킹카드는 해결 못했구요 이제 23도야 제발 이게 열렸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어디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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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억이 맞다면 금고 안에 하나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던 방 뒤쪽 캐비넷 하나 아 거기 여긴가 그랬죠 여긴 것 같다 여기 B2 여기거든 거기 한번 가볼까요 금고안이 노란색이었다고 뭐가요 금고안에가 근데 뭐 그건 따야하는거니까 야 지금 가면 다이렉트야 아 나 위스타를 내려올려올려 지금 다이렉트인데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여긴가 이방인 것 같은데 이방 아니네 이방인가 보다 어 제발 이방이야 이방 이방 이방이야 이방 아 여기 일단 숨죠 어 위에 또 그거 활성화 돼있네 컴퓨터에 또 뽑기가 활성화가 돼있어 컴퓨터에 또 뽑기가 활성화가 돼있어 개무서운거 아 컴퓨터에 또 뽑기가 활성화가 돼있어 컴퓨터에 또 뽑기가 활성화가 돼있어 컴퓨터에 또 뽑기가 활성화가 돼있어 이게 또 활성화가 돼있는데 아 뭐야 이거 된 걸로 되어 있네 아 뭐야 된걸로 돼있어 아 아 아 한번 더 할 수 있는건줄 알았다 어 이제 뭐 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내가 다 열어봤는데 아까 열어본거여서 아이템이 없네 망이 아닌거 같은데 충전하고 갈까 다 뒤져다 뒤져보면 나오겠지 뭐 시간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3시간 지나면 나갈 수 있다 했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였던거 같은데 그래서 3시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봐 막 이랬거든요 오 온다 이 모든 이 갈증과 이 모든 욕구는 카드를 찾음으로써 끝납니다 아 궁금하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조많은 검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러뷰 오케이 없어 일단은 아 근데 여기있네 어 뭐야 아 근데 들어온줄 아 일로갔구나 다시 파밍해 다시 파밍해 그거밖에 없어 오르겠다 그냥 파밍만 하는거야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두고 화면을 꺼 오면 이걸로 보자 뭐지 이건 문을 닫죠 금고요 금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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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이런 데서 나오진 않을거야 아 혹시 여기 아닐까 아니 여기 여기 말고 아니 여기 여기 말고 가만있어봐 이거 방 방이 좀 있긴 있거든 아 또 또 또 다 다 먹어 다 먹어 금고 금고 Możります 문 열어 문 열어 아 서랍 가운데는 여는게 아니라 이 버튼은 숨는 버튼야 유튜브에서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연다고요? 뭐 어떤 거를 열어? 금고방이 몇 번 숫자 모르죠? 영어 숫자 모르죠? 찾아보는 게 진리 같아요 금고 가세요 없어요 저 냄새 받는 거 봐 고양이어가지고 냄새 잘 많다 저거 아 잠깐만 아 나 미친나 이제 이안까지 파밍하려고 그러네 내가 어? 잠깐만 여기 진짜 안에 들어야 돼 키가 필요하다는데 도전 과제 완료 서바이벌 뭐 얻었어 뭐가 어떤게 됐다는 거죠? 이제 금고 한 번 가보라고요 금고 어디 있는 금고에요? 맨 처음에 왔던 금고에요 맨 처음에? 내가 시작했던데? 내가 시작했던데? 그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데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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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열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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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하 야 리얼리티네 그냥 기다리는 거였네 야 이러니까 못 깨지 이거 진짜 그냥 뻑이는 거였네 가만히 뻑이는 구간이었어 리얼리티였어 그냥 뻑이는 구간이었어 가사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개념 세임 뭐야 바로 옆에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열면 끝나는데? 아싸 케이드 아 여기 아냐 한 칸 더 갔었어야 됐어 차례 잘됐다 죽어버리는게 바로 앞이야 어디냐? 아 2방이네 오케이 됐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여길 왔어 오 오 내가 뭐 쳐다보는봐 오 전화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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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해서 놀래준대 더이상 놀릴 일은 없을거라는데 이제? 돌라는데? 이야 뭐야 부엉이가 나왔어 어떡해? 여이씨 으아아아아아아 앗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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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부엉 부엉이 여기있잖아 라디오를 사용하네 아 이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배터리 팩 턴 라디오 이거 아니야 라디오가 이건데 라디오 팩이 어디있나 아 가만히 있으면 몰라서 일부러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가본데 아 쟤 원래 좀 리얼리티 보암지릅니다 아 어떻게 유연하는지 알거같애 초반 간단하지 이렇게하면 여기로 웃고하냐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하라고 핸드폰으로 쓰는게 아닐까요 깨신분 맞죠 깼는데 핸드폰으로 쓰는게 아닐까요 스파이올은 뭐야 하핳 하핳 아 아 힌트 준건가 혹시 나한테 지금 힌트 주신거에요 아 그니까 이소리로 켜고 끄는데 설마 이소리로 유인이 되는건가 쟤를 잠깐만 어디로 유인했냐 목표가 D1이네 어디갔어 잠깐만 다른 애들도 있나 라디오가 근처에 아 뭔지 알았다 이렇게 이걸 활성화하나면 쟤쟝 잠깐만 라디오를 어떻게 켜지 뭐지 얘도 또 사라졌어 아 이때까지 운좋게 사는거구나 쟤네들이 돌아다니네 일단은 핸드폰 충전좀 하자 배터리 많이 없다 카레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라디오를 튼다는게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라디오를 가동시키는거야 그러면 가동시키는 라디오가 있나 아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 혹시 이거 아니야 턴 어라운드 내가 볼 때 이거 같은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면 좀 더 가까이 오는거 아니야 이거 그러네 쟤가 지금 나한테 오잖아 이거네 아 이거 막다른 길이야 턴 어라운드 그랬거든 아까 걔가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와 이거 진짜 유인 빡세다 오우후 턴 턴 턴 턴 턴 턴 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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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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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어 잠시만 길이 어디야 흠 이것도 보는 동안 정면으로 오는거 아니지 오 여기 길이 막히면 안되는데 오우쉣 근데 길이 잘못 뜬거 같애 아 여기 아니야 야 길이 잘못뜨렀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개무좋네 아 그럼 얘가 딱 저기서 문을 여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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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여보세요 아니 아니 뭐야 아 미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피 피었습니다 흘린 피였어 나의 피 나의 피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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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른쪽 문을 열어놔야 돼 아 아 아 아 아 부엉 부엉이님 벙어리 한번 드려도 돼요? 아 아 부엉이 진짜 싫어졌다 부엉이 부엉이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네 장난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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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이님 싫어하면 다 죽여버리지 내가 자 나부터 죽지 자 이렇게 놀고 돌아 일로 유인을 하고 여여 일로와 일로 와야돼 빨리 와줘야돼 지금 어 여기 안으로 안으로 애기야 애기야 가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가야되는 방이야 어 몇 번째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돼 이거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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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이야 오면 돼 오면 돼 편하게 들어와 새끼야 들어오라고 아아아아아아 미친 와 게임이 이래서는 안된다 아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스읍 어디를 때려야지 이게 제작자가 아프게 맞을 수 있을까 종아리를 때리면 안될 것 같고 성대 목젖을 내가 봤을 때는 그 표피를 벗긴 다음에 거기를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총을 쏘고 싶다 아 시 아니 야 아니 어 내 우승밖에 안 나오네 진짜 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방문은 열렸는데 또 여기 또 닫혔다 이게 참 애매해 게임이 이상해 저기서만 유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진짜 잘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됐다 됐어 됐어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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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게이드 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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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빠져나갈 방법 있어 빠져나갈 방법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 이 미친 어 잠깐만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 살살 돌아서 나가면 아냐 이거 어떻게 하지 어 무슨 이런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역대급 버그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쟤는 되돌아보면 부엉이가 무조건 날 쏘는데 날 공격해 볼텐데 날 공격해 볼텐데 아 아 사이로 막 가서 달려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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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대급 버그였네요 아 이제 내가 깨고만다 내가 이거 진짜 야 문을 싹 열어두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잠깐만 안에 여기 있잖아 아니 얘가 안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유인을 해 네네 네네 아 그러면 wed,... 하하 하ㅏ 하아 하으면 그 하여 하음 하ifully 하ää 하아 하아 개 미쳤다 게이